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 문자 타임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에 이름 정하기 문자 타임 제약 조건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널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제 디폴트 값 그 기본값이 있으면 기본값을 쓰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뭐 기본값 쓸 거는 이제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값은 안 쓰는 걸로 그 빌보러가 안 들어오면 111로 하자 123로 하자 뭐 이런 거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낫놀이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순 없어요 낫놀로 세팅했죠 꼭 입력이 돼야 돼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어 이거 나이가 세 자리로 했는데 세 자리 아니고 네 자리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네 자리로 바꾸시면 구조가 바뀌잖아요 여기가 전체 길이가 바뀌어지는 거라서 크기를 바꾸시거나 타입을 바꾸시거나 이렇게 바뀌시면 원래는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는데 얘를 이제 길이가 더 길어져 가지고 중간께 길이가 이만큼 길어졌어요 길어져 가지고 사용하시면 여기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알터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바꾸시는데 그런데 이제 알터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바꾸시면 그 문제가 되는게 원래 구조가 뭐였지 이런게 기록에 안 남은 안 남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복원 시키거나 아니면 프레이트를 다시 만들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걸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남아 있는 건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크레이트 시켜서 개발할 당시에 크레이트 시켜서 이렇게 써 놓은 것들을 앞에다 드랍을 먼저 시키고 다시 크레이트 하는 걸로 다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를 1번 테이블 만들기를 하시면 테이블 만들기를 하시면 그 앞에 테이블을 제거하는 그 0번 테이블 제거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회원 테이블 제거하기 이를 나서 제 크레이트의 반대가 드랍이죠 드랍 드랍 쓰시고 드랍 테이블 그 다음에 멤버 테이블을 쓰는데 캐스케이드 멤버는 소문자로 멤버는 소문자로 하시고 캐스케이드를 붙여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캐스케이드 붙여 가지고 이렇게 엔터 붙여서 제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로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근데 캐스케이드 썼더니 뒤에 빨간줄 나죠 그 다음 빨간줄 나면 한 칸 뜨면 이제 제약 조건들 컨스트레이터 여기에 그 우스마발 더 붙잡고 있는 놈 지울 때 그 문제가 돼서 붙잡고 있는 놈은 이제 보시면 컨스트레인스 라는게 이제 붙잡고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완성을 하면 오리가 없어집니다 오리가 없어져야 이제 제대로 된 거가 되겠죠 자 테이블 제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그 샘블 데이터 집어 넣는 일입니다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실제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는 거죠 아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그 맨 위에서부터 드랍부터 시작해서 실행을 합니다 맨 처음에 멤버 테이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따 없다 예 카톡 투표 올립니다 카톡 그래서 이따 없다 테이블 안에 그 자바 제로 제로 테이블 안에 이제 새로 거침 아무리 해도 그 테이블이 없죠 그러니까 멤버 테이블이 없어요 맨 처음에 멤버 테이블이 없는데 그럼 이제 드랍 시키면은 그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까요 오리가 날까요 예 오리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랍을 시켜서 사용하실 때는 맨 처음에 오리가 난다 이 정도는 이제 좀 생각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는 오리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원하고 두 번째부터는 오리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실행하는 것 문장은 두 문장입니다 드랍 한 문장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한 문장 한 문장의 끝은 세미콜롬 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그래서 크리에이트에서 만들자 두 문장이 하지만 그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실행하자 여기 보시면 그 아이콘 중에서는 F5 입니다 스크립트 실행 F5를 누르시면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실행해 주시는데 맨 처음에 멤버는 없으니까 그 드랍 테이블 할 때 테이블 또는 뷰 너드나 디그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리가 나면 읽어 보시라고 읽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우기에도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우기 이렇게 지운 다음에 스크립트 지웠습니다 다시 F5를 누르시면 이제부터는 삭제도 되고 생성도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오리 없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뷰 나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구요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없지만 셀렉트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확인하는 쿼리를 요건 배우셨죠 확인하는 쿼리를 배우시는데 별표를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별표 쓸 거예요 셀렉트 사용하시고 별표 프롬 그 다음에 사용하시고 프롬이니까 멤버 멤버 테이블 세미콜론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해보시면 데이터는 없지만 항목이름 컬럼 이름들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컬럼이름 별표인데 컬럼이름에 해당되는 게 다 나왔고 여기 데이터는 없습니다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컬럼이 잘 나와서 구조가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테이블 구조 객체에 대한 구조 객체 구조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확인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디스크립트 다음에 뭐 보여줄 거 이렇게 해서 디스크립트 보여줄 내용 저희가 보여줄 내용은 멤버죠 멤버를 한번 보여줘봐라 멤버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 이름 그 다음에 널 유형 이렇게 해서 멤버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름은 아이디인데 낫널로 되어 있고 낫널 이게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인데 구조상은 널이냐 아니냐를 했으니까 낫널이 맞아요 프라이머리 키는 낫널이고 그 다음에 유니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복이 되면 안된다 낫널이고 그래서 바퀴라타 20자고 패스워드 낫널이고 20자 바퀴라타 20자 넘버는 낫널이고 바퀴라타 2 30자 age는 넘버 3 tl은 바퀴라타 2의 열쇠자리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게 디스크립트 디스크립트가 서술하다 이런 얘기죠 디스크립 얘도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네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이 맨날 찾기반에 그죠 디스크립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말하다 서술하다 묘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디스크립트 그 다음에 객체 이렇게 쓰시면 말하다 서술하다 묘사하는데 멤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멤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확인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써드린 게 이제 그 테이블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얘기는 부서 설계를 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이제 그 정의를 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거를 그 표로 만드는 게 테이블 정의서라고 이제 또 만들어 놓고 걔를 쓰게 됩니다 사용하시게 되고 아 그걸 보면서 지금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 내시면 되는데요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테이블 정의서는 아 그 여러분들이 그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카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카페에 가보시고 카페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mbc 흐름도 뭐 퇴근 미션도 있네요 또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사항 정의서 양식도 있으시고 테이블 명세서 자료 이런 게 있죠 테이블 명세서 테이블 명세서를 클릭해 보시면 테이블 정의서 이점은 정의서라고 있는데 제 명세서를 없어놨네요 명세서 자료 이렇게 돼있고 이거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아래 글로 되어있는 것을 한 페이지만 복사 붙여 놓게 한 거에요 첨부 파일을 처음 파일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테이블 정의서 pdf 도 있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습니다 같은 건데 그 위에 있는 아래한 글 파일을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 글 파일 인데요 그 첫번째는 아래 글 파일 입니다 두번째는 pdf 고요 첫번째는 아래 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그 테이블 정의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프로젝트 만들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아 좀 작성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이때 여기 이제 테이블 정의서 다운받은 거 이제 보시면 아 이게 테이블 정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정의서가 쭉 나오시는데 그 맨 처음에 나온 게 멤버죠 멤버인데 되게 많아요 내용이 많죠 그래서 아이디 있고 비밀번호 있고 이름이 있고 성별이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뭐 연락처 이메일 가입일 접속 최근 접속일 그 다음에 상태 등급 최근 접속일 같은 경우는 휴먼 휴먼 계정 뭐 이런걸 만들려고 최근 접속일을 만들죠 그러니까 최근 뭐 2개월 동안 뭐 3개월 동안 접속이 없으면 이 사람은 휴먼 계정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제 상태에서 여기다 놔뒀죠 얘는 기본값은 정상으로 세팅하는데 정상 강퇴 탈퇴 휴먼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라고 써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한글인 경우에 3바이트니까 그 6바이트 잡아놓은 겁니다 길이가 그 여기 테이블 보면 이름 여기 항목하고 이제 영문 이름 그 다음에 타임 적어놨고 데이트 타임 전체 길이 가를 구할 것을 쓸 수 있는 거 데이트 객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로 되어 있는 컬럼들은 이제 길이가 없죠 다 쓰는 걸로 사용하시고 난 널 이냐 난 널 루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거 꼭 필요한 것은 데이터 뭐지 이거 난 널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르 키 포링키는 다른 테이블 하고 연결하는 건데 현재 없어요 이걸 보고 이걸 보시고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테이블 만든 게 그 밑에 거에요 밑에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테이블 아이디 이게 테이블 명입니다 테이블 명 테이블 명을 이렇게 써 가지고 테이블 아이디를 이렇게 씁니다 써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컬럼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제 다 집어넣습니다 맨 앞에다가 이렇게 쫙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집어넣고 타임 그 다음에 타임 타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길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PK 뭐 이게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 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젠더 부분에서 체크라는 게 있죠 체크 이것도 이제 제약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데 입력할 때의 조건 그 남자와 여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때 젠더 체크 입력 데이터를 체크하는데 젠더 자기 항목을 여기다 쓰시고요 컬럼을 자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걸 위해서 남자와 여자만 그 안에 데이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남자도 남자와 여자를 연자만 집어넣어야 한다 데이터로 그래서 이런 인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체크는 나중에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본값 있죠 비고안의 기본값 기본값을 뭘로 쓸 것인지 이걸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는 프로그램상에서 얘는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남자 여자만 가능하다 이건 여기다 집어넣어 놨고요 그 영어 숫자만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그 입력할 당시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이것도 프로그램에서 체크하는 걸로 그 기본값은 여기 보시면 기본값 정상 기본값 세팅 하시면 되고요 얘도 기본값 이렇게 해서 기본값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고 타입이나 형태 실제적으로 그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다 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테이블 명체서인데요 꼭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컬럼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나눌 수도 있고 더 간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걸 보시고 그 여기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테이블 정의선을 만드는 게 설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설계 설계한 걸 가지고 이렇게 구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테이블 구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현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서 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한 걸 보고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계된 걸 보고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 그래서 그 이런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도 테이블 정의서를 드리고 테이블 정의서를 드립니다 드리고 이거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구현하는 쿼리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걸 보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을 만들어 내시면 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순서로 만들면 됩니다 먼저 이름을 정하시고 이름은 다 정해져 있죠 이름 만들기가 제일 힘든데 이름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 만들기가 제일 힘든데 이름은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길이 타입 데이터의 특성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그 입력 제한 키 이게 전부 다 입력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값에 따라서 이렇게 선언을 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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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시 한번 해보시면 SQL Developer 에다가 해치기는 하지만 그 맨 처음에 이름을 지정을 다 해 놓고 생육번말을 이용해서 하셨고 그 다음에 타입 아이들은 박해라타2 CAR2 박해라타2고 그 다음에 길이는 뭐 20자 이렇게 쓰시고 프라이머리키 프라이머리키 지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시고 파일스워드 박해라타2 얘도 20자리로 했고 낫널 입니다 낫널 뭐 이렇게 제약조건 낫널 비워둘 수 없다 네임도 박해라타2고 얘는 30자리 한글로 10자 입니다 얘도 비워둘 수 없다 낫널 그 age는 넘버 타입이고요 넘버 넘버 타입이고 age는 세자리만 하면 되죠 세자리 기본값은 없습니다 그 age는 비워둘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회원가입 해 가지고 빠르게 뭐 하려고 하는데 age가 꼭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디테일한 정보를 많이 주면 뭔가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 포인터를 준다든지 그래서 1차적으로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2차적인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뭐 포인터를 더 준다든지 어떤 선물을 한다든지 끌리는 게 있어야 되죠 이거를 더 정리를 하면 뭐 서비스를 더 제공해 주고 무슨 알림을 알림을 해주고 등등등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이런 거를 뭐 제품을 그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하지 않죠 보통 이제 정보를 자기 정보를 더 입력하는 걸 꺼리 꺼리 합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바케라타 2 고요 TN은 열쇠자리 난널로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돈 관리를 그 돈을 이렇게 그 상품이 주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쇼핑몰이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데이터들을 더 요구를 해야 되죠 그 주소도 주소도 알아야 되고 연락처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얘네들을 난널로 잡으시면 되겠죠 잡아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얘는 이제 바케라타 2 고 그 열쇠자리 그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테이블을 드랍시켜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거 드랍시킬 때는 이제 멤버 멤버 테이블을 좀 드랍시켜라 쓰시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캐스케이드 사용하십니다 캐스케이드 쓰시는데 컨스트레인트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해서 제약조건이랑 상관없이 그 크레이트에서 테이블 만들 때 제약조건을 만드는데 걔가 따로 관리가 된다 이런 건 한번 보여드리기로 했죠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는 알타 테이블 해가지고 테이블을 수정하는 걸로 쓰시면 되는데 그 뭐 추가시키자 add 컬럼 뭐 변경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선언할 수 있고 쓸 수 있는데 주로 하지 않는다구요 테이블인데 멤버 테이블을 수정하는데 등등등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멤버 테이블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걸 다시 선언하시거나 추가하거나 add 뭐 해서 추가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 네이블을 하면 네임에 바케라타2인데 크기를 50자리로 한다 이런 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 되구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정의서를 주고 거기에 맞는 이런 구현을 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해 보세요 라고 이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공지 번호는 이제 노티스 언더바 시퀸스를 사용하다 그랬으니까 시퀸서도 만들어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뭐 이런 테이블 테이블 정의서를 보고 그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면 테이블 정의서만 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거 이제 크레이드 테이블에서 구현을 제대로 해 보세요 이런 문항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맞게 자 뭐 이런 테이블을 함께 드린 다음에 연습을 좀 해 보시면 되겠구요 거기 이 테이블에 맞게 이거를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사용하시면 프로젝트 할 때 좋은 SQL이 되죠 좋은 SQL에서 게시판이 된다는 거 어디였지 어 보드 여기 있네요 이게 최신 건 아닌 거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구요 아 그런데 이 얘네들을 쓰시면 컨스트라인트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기 제약 조건은 프라이버리키아 제약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낫널이 제약 조건이구요 널 제약 조건입니다 근데 널은 없는 거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없는 거와 동일하니까 실제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만들어 놓구요 제약 조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 만들기를 할 때 했던 게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요 제약 조건 조건은 이제는 이제 입력할 때 제한입니다 입력 제한 해당되는 거고 제한 해당되는 거고 그 얘는 입력할 당시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입력할 때 데이터 검사 데이터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를 해서 그 적당하지 않은 데이터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고 제약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pppk 라고 해서 pk 용어로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자 프라이머리 키 예상이 되시고요 이걸 주키라고 얘기도 하고 주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가 데이터 데이터를 대표합니다 대표로 해서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중복 배제 배제 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유니크 유니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다 단 하나만 갖고 있다 유니크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복 배제 이면서 이제 그 데이터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그 널을 가질 수 없다 데이터가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널이 아니다 그래서 nk 널이 어 널이 아님 데이터가 널이 아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n a n a 난 널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약 조건의 하나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질 수 있구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멤버 만들었는데요 자바 제로 제로 밑에 테이블 클릭하시고요 얘를 우주 말씀 눌러서 새로 거침하면 테이블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테이블을 테이블 중에서 멤버 테이블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테이블 구조가 나옵니다 이거 디스크립트에 의해서 테이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아이디 패스워도 여기 대문자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희는 소문자로 썼는데 그래서 소문자로 썼는데 대문자로 밖에서 나오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데이터인 경우에는 구별하는데 컬럼이름 테이블이름 그 다음에 예약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이제 대문자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으시고 그 넘버도 3, 0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소수점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소정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탭 중에 보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클릭하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셀렉트 별표 쓴 거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에이지 TEL이라는 게 있는데 밑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을 클릭하면 제약 조건을 있는 것을 막 받아오는데 여기에 제약 조건 중에서 여기 맨 앞에 있는게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이라고 나오고요 이름을 저희가 쓰진 않았죠 이름을 붙일 수도 따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Constraint 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Primary Key 라고 그냥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정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Oracle 시스템이 알아서 Sys Underbar 있는 겁니다 Sys Underbar C007015에서 번호를 이렇게 붙이면서 제약 조건 이름을 붙이고 그 붙인 거에 대한 Constraint Type Type은 Primary Key다 체크다 이런 거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ype은 체크인데 여기 Nanner 이라고 되어있죠 Is Nanner 이렇게 해서 Nanner 체크한 거고요 그 다음에 Primary Key Primary Key와 Nanner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제약 조건을 해당되는 게 그러면 테이블 지울 때 이런 제약 조건에 걸려있으면 지우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죠 그래서 Cascade Constraint 라고 쓰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멤버에서 지울 때 드랍 테이블 멤버 캐스케이드 Constraint 한 개가 Constraint 여러 개가 Constraint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멤버 테이블을 다시 보시면 여기 Constraint Constraint인데 여러 개죠 Constraints 이게 제약 조건이 뭐라고 붙어있는지 간에 나는 반드시 지우리라 지우고 말리라 이런 거 지우는 게 이제 Cascade Constraints 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드랍 시킬 때 뒤에 붙이는 것을 왜 붙이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을 사용하면 따로 관리를 하게 돼요 따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때문에 테이블이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테이블이 지워 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지우자 무조건 지우는 Constraints Cascade Constraints 이렇게 이게 무조건 지우라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Cascade Constraints 그 제약 조건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지우자 이렇게 됩니다 지우는 이제 옵션을 붙이면 돼요 옵션을 사용하여 붙인 사용하여 지우면 객체를 제거하면 제거하면 무조건 지워진다 무조건 지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을 제거할 당시에 이제 Cascade Constraint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사용자 지울 때는 사용자에 쓰고 있는 걸 전부 다 해서 Cascade 그래서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사용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내용을 안 쓴 거고요 그 얘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Constraint 제약 조건이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을 지우자 특별히 이제 포링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지우지 못하도록 막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우자 무조건 지읍시다 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Cascade Constraint 입니다 자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카페에서 이 테이블 정해서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보시면서 테이블에 대한 것을 이제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